아 아 아이언클클레드 아니 신성? 신성 신성 쉐이프트 667 신성 서타터 너무 좋고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인가?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인가?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 난폭한 타격은 좋은 카드 commun이 있는 카드 영원히 남은 척해 널 nearest 핫쌍 난폭한 타격은 어디서든 발인해놔살 난폭한 타격은 아니 거지갔네 빨리 신성 강화해야돼 예에에에 허접 나왔다 야 허접 마법꽃 아니 얼마나 난폭하려고 화염 화염 장벽 장벽 아 제발요 아 블리트 가기 일반 엘리트 가기 블리트 받다주슈가 헉 힌램린 개허접이잖아 겨우 끝까지 힘으로 가미 아씨 예상보다 쓰레기의 묘호 다짐쓰기 버섯들을 화나게 합니다 버섯 겁났어 신성특 진화특 짐성아 어차피 귀족 그렘린 안나오잖아 어차피 귀족 그렘린 안나오잖아 그럼 쉽지 신성 신 성 어응 개반댐 에반이네 역 뎀 병 속에 경 경... 경... 신성을 만들어주마 에이제 뭐함? 강호할 것도 없네 자라 자비 나잔 자비 나잔 이렇게 쉬워도 되는 걸까요? 진짜 억밧이 되네 이거 근데 이제 알 필요 없는거 아님? 쉿 자 화형 사신 발굴 화형이 좋을까? 사신이 좋을까? 화형이요 외형제 레반데 저열먹을 사람? 망쳐뒀어 엘리트 가는게 맞겠지 엘리트 가는게 맞겠지 화염장벽 우효 오호 이게 게임이지 정말 감동적이야 아 아 자 절힘? 마갈노메아 아보카도 화염 장벽 딜 센거 봐 타혈 타혈 고통각 퍽 퍽 아 규준 라반은 못참지 라반은 못참지 쓴 와 내 수력 다 어디갔나 잣게임이네 이거 퍽 뿜기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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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수하십쇼 퍽 퍽 퍽 다음상사 열지말지 고민되네 열어 아아 망치 내놔 나와도 저 딴게 나와 진뿜기 진뿜기 다 어디갔냐 다 나오면 슬더스가 아니지 주문하신 슬더스 나왔습니다 뭐? 아하 재물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불을 내뿜게 불을 내뿜게 아니? 스포츠 찰이 고 핫 쩌 하 또 아, 할게 없네 안돼 캐틀벨 줘봐 운동하게 이럴 때 애완불격 하나 키워야 되는데 덤벼라 헤베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으어어어 무적 화형 발굴 무적 아니면 써야겠지 룬 피해바고 룬 큐브 고통 구하러 갑니다 고통 받으리라 선택받은 자님 맨날 고통 받으리라 하지 말고 고통 안아주세요 제발 그냥 나 갈 놈 나 갈 놈 뭐? 검 뭐 검 뭐 검 필요한가 결국 힘이 있어야 할 것 나 같은데 어 놔줘요 제발 난타 컷 잼 구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고통 하나 주면 안됨 그건 너무 개몽이겠지 아 뭐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지금 덱으로는 안되고 근데 산마까진 이걸로 깰 것 같은 거접들이란 거접들이란 아싸 부접 사막 부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TTS 녹음하시고 몫이 쉬었겠다 일루와 컷인가 소리 어둠의 콩 아 짠 아 정말 좋은 유물이에요 와 정말 갖고싶었던 유물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고통 나오는 건데 구적이 먹었다네요 아둔 복금 다스 오 켈리 아 켈리 아 켈리 줄거면 더 얻어줘 양스탄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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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녹한 낙마의 대제 어 활로를 찾았다 10-0 야 크라 재물 어 엘릭서 에드워드 기사여서 행 안나오나? 응 안나와 자라 요성은 자유에요 제외 자유임 기분 나쁘네 음 역시 챔호 맛달팽이 자신있다 이 달팽이는 매우 자신있어 보인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심장전은 잘 될라나? 무감각 하나만 주소 이걸 안주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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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대시계가 까먹지 말고 빨리 죽어 매돌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이 달팽이 자신있어 보인다 근데 툴이 소용없네 아이고 의미없다 화끈해진 심장 불풍기로 잡네 잘 구웠습니다 242힐 69힐 만두형제 아이언클레드 저주 4개 켈리 없었으면 켈리 없었어도 화염장벽으로 잡았을랑가 엠회 엠회 켈리 없었으면 엠회 둘